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배움의 길에 도전하는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만학도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갖고 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치했습니다.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조적 간호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는 군장대학교 간호학과는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지난 10일 군장대학교 보건학관에서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가졌습니다. 이번 선서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및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군장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배움의 길에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에게 간호 전문인력으로서의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군장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35명의 만학도가 재학 중이고 졸업 후 헌신적인 간호활동을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배우고 싶은 열정과 배우고 싶은 게 더 깊어서 군장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는 비타민과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2020년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인 만학도 고용선 씨를 비롯한 졸업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현장에 뛰어들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자원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장대학교는 만학도를 위한 교육 시스템들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만학도들이 저희 간호과를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기본 이론 교육을 마친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하기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서약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이때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만학도 나이팅게일이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